자 여러분 고종훈 수생입니다.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은 사실 저도 시험 끝난 지가 지금 한 채 3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수험생이 시험 끝나자마자 보내주셨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지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람들 기다리다 보니까 시험지를 우리가 받은 게 거의 55분 돼서 받았어요. 그래서 12시 2분에 가다 번호 올렸는데 문제는 경찰청에서 12시 10분도 안 돼서 또 경찰청 가다 번호 올리는 바람에 괜히 우리가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차처럼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2차 끝나고 나서 제가 3차 데뷔 영상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차의 연장선상이다. 평이하게 한국사가 출제될 걸로 깔끔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 예상이 저도 얻어 걸렸습니다만 제 예상이 아주 정확했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차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번 2차는 그래도 농지기역하고 재연국회 거기다가 현대사 쪽에 살짝 변별력을 주는 바람에 우리 공시생들이 대체로 근현대 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조금 어려웠었는데 근현대사가 8문제나 나온 바람에 이번에는 근현대사가 5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현대 부분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1번 문제 조선의 법률제도 이걸 제외하면 다들 사실 난이도 전부 하니까 보자마자 3초 5초 안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아마 체감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5일 2차보다 조금 더 쉬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이 11번 문제는 저는 뭐 정답이 2번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데 이걸 도대체 이 문장을 이게 출제 근거가 뭐냐 그걸 찾느라고 제가 거의 우리도 한 10분 이상 소요를 했습니다.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문장을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는 당나라 윤령제도의 역량을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동아시아 사라고 하는 감옥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동아시아 윤령제도에 따르면 신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등을 두어서 처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일반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태오십대다. 태오십대를 처벌받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반이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양반은 태오십대가 아니라 그냥 관직에서 좌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어차피 중국의 윤령제도 당나라 윤령제도를 베낀 거니까 당나라 윤령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윤령도 그런데 저도 이제 당연히 정답은 그건데 이게 도대체 이 문장을 어디서 긁었냐 이걸 찾는데 이제 거의 7, 8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논문에서 긁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만 난이도가 좀 생소했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중상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진짜 보자마자 전부 답이 나오는 난이도 합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 따라서 2차보다 나 조금 더 어려운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수험생들에 따라서 2차보다 이거 더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차 때 워낙 쉽게 나와서 이제 뭐 남경은 85점에서 90점 그 다음에 여경은 90점에서 95점 이렇게 이제 컷을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우 80점 맞고 붙은 애들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여경도 85점 맞고 한국에서 85점 맞고 취합한 애들 여러 명 맞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경찰 수험생들의 어떤 수준을 역시 너무 내가 높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5점씩 다 낮추었습니다. 남경은 80점이나 85점 정도면 아마 이번에 남경은 제가 봤을 때는 공통 150점이나 155점 영어가 조금 어려웠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공통 150점이나 155점이면 무조건 합격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경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는 이제 어떤 지역에 따라서 85점 맞고 붙을 수도 있고 90점 맞고 붙을 수도 있지만 저 정도는 붙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공통 여경은 공통 165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65점 많아야 170점 정도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발 좀 미치겠습니다. 사실 의외로 경찰 수험생들이 저희 강의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력 모의고사 진짜 엄청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 경찰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 보면 진짜 개황당한 문제들이에요. 저건 내가 봤을 때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안 나올 문제거든. 자 여러분 경찰청에서 이제 좀 있으면 한국사 2년 뒤에 없습니다. 한국사에다가 변별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2번 2차나 2번 3차 정도로 아주 쉽게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공부해도 무조건 95점이나 만점 나옵니다. 알겠죠? 자 믿음천국 부신지옥 하시라고. 아우 답답해 미치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경찰 학원 모의고사를 내는 한국사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우리 모의고사도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 뭐 고종원 내 모의고사 경찰 모의고사 어프로 봤는데 너무 쉬운데요. 아우 그것보다 보세요. 그것보다 5점 10점 더 쉽잖아. 그 경찰 모의고사 점수에서 한 10점 더 하면 이 3차 2차 점수 나오잖아.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실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가 이거 봐봐요. 뭐 1번 뭐 요 신석길을 틀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문제 2번. 자 요거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371년 평양성 전투와 자 그 다음에 433년 자 나제동맹 체결 그 사이를 물었던 것. 그죠.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3번밖에 없어요. 427년 평양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도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아니 금강가야나 대가야가 백강전투에 참여를 했나. 백강전투가 663년이면 대가야나 금강가야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동그라미 4번이 황당한 얘기죠. 자 문제 없죠. 진짜 1번 2번 3번 진짜 보자마자 3초 5초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이거 뭡니까. 그렇죠. 아주 유명한 사료죠. 정말 필수 사료 중에 필수 사료죠.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왕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1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 사료도 유명한 사료죠. 제가 절대 사료할 때 이거 항상 다 하고 드립니다. 이 나라는 발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해에서 자 수령 또는 촌장 자 도독이나 자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현의 승 이런 지방관들도 사료에 뭐라 부른다고 촌장 자 또는 수령이라 부른다고 했죠. 똥라미 4번이 뭐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잖아. 똥라미 1번 2번 3번 전부 다른 나라를 가리키고 있잖아. 알겠죠. 아이 새끼들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40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우리 카페에다가 지금 그 글을 올리고 가답한 총평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평에다 댓글을 지금 계속 달고 있습니다. 오 뭐 만점 받으신 분도 있고 뭐 90점 뭐 90점 만점 뭐 95점 85 85점 맞았다고 저 선생님 매국노인 것 같아요. 오 지금 자 솔직히 이런 시험은 솔직히 85점 맞으면 매국노죠. 90점 95점 맞아야죠. 뭐 틀릴 문제가 없는데 11번 말고는 틀릴 문제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6번에 자 6번에 지금 뭡니까? 정답될 만한 건 4번밖에 없어요. 왜? 똥라미 1번은 뭔데? 원강이잖아. 똥라미 2번은 뭔데? 의상이잖아. 의상 똥라미 3번은 뭔데? 야 의천이 화음종을 억압했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잖아.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다. 교종 먼저 넣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잖아. 뭘 중심으로라는 말은 안 썼잖아. 이 문제였어. 4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7번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번에 살짝 낚시가 걸려있죠. 그런데 광평성 승군부 이거는 신라가 아니라 태봉의 관제가 고려초까지 일부 남아있었던 거죠. 됐죠? 태봉의 관제가 고려초까지 일부 남아있었던 거죠. 2번이 맞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 8번 사료를 줬지만 이 사료는 워낙 유명한 사료 아닙니까? 적신 이 의미는 하면 뻔할 뻔적으로 최충원의 봉사십조 아닙니까? 최충원의 봉사십조? 최충원 고르라는 거니까 포조받아 정답 2번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9번 여러분들의 전문분야인 공민왕입니다. 4번에 3번에 사리몬 설치 충선왕이죠. 그렇죠? 진짜 지금 9번 자, 10번도 쉬워요. 계속 우리 나오던 문제 아닙니까? 순서나일은 순서나일인데 순서나일 측은 좀 쉬운 문제죠. 니은의 강동의 역이 우리가 몽골과 처음으로 접촉한 거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몽골의 2차 침입 때 처인부곡 전투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무신정군의 붕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원간섭기 충렬왕 때 자, 처음의 부와 사사로 관제가 격화된 이야기 당연히 순서가 1번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11번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찌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문제인데 아무튼 요건 뭡니까? 살짝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살짝은 넘어섭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때 동아시아사를 한 친구들은 쉽게 자, 답을 확신했을 텐데 여러분들도 풀면서 1번, 2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뭐 3번, 4번은 교과서 지문 아닙니까? 1번, 2번, 둘 중에서 뭘 칠까? 좀 고민 살짝 좀 했을 겁니다. 1번은 조선시대는 노비나 여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우리 지금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실려있죠. 그런데 동아미 2번은 이건 왜 틀리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조선시대는 당나라 윤령제도 당나라는 신분에 따른 처벌이 달라요. 귀족이 똑같은 죄라도 귀족이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때려갖고 이제 아구창 날라갔어. 귀족이 평민의 아구창을 날렸을 때 그 다음에 귀족 간에 뭡니까? 다투어서 아구창 날렸을 때 그 다음에 하급 신분이 상급 신분에 대해서 아구창 날렸을 때 처벌이 다 달라요. 이게 당나라 윤령제도 고려와 조선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형이 있고 윤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바뀝니다. 정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장도유사 그런데 이 윤형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처벌을 약간 가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똑같이 예를 들어 이제 죄를 졌어. 이제 상대방 때려갖고 아구창 날렸어. 그런데 상민들끼리 이렇게 하면 태 50대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반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좌천을 시킨다든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신분에 따른 약간의 어떤 가감을 한다는 거지. 이게 윤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장도유사 이게 이제 정형이죠. 원래 형벌 그 다음 이제 이건 뭡니까. 신분을 고려한 가감을 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나머지 1, 3, 4번은 고등학교 교과 개념이지만 동그라미 2번은 고등학교 교과 개념을 살짝 넘어선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저 12번 문제 너희들 잘 생각해봐. 동그라미 1번이 이게 금이형이 금이형이 언제야. 속종 때 만들어진 건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로 고쳐야 돼요. 남한산성에 금이형을 두고가 아니라 남한산성이 있는 건 뭔데 수호청이잖아. 그 다음에 연도도 틀려요. 내가 지금 이게 스캔을 이제 누가 카톡으로 보내준 거라 이게 글자를 제대로 읽을 읽지 못할 정도로 이게 화질이 좀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연도도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남한산성에 본부를 둔 건 수호청이잖아. 그 책임자를 수호성이라고 수호사라고 하고 사부님이 경관에 나온 문제 고대로 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건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정예부대인 자 수호청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인조 때 만들어진 건데 연도를 보세요. 이건 숙종 때잖아. 맞지? 숙종 때 만들어진 건 금이형이니까 이게 지금 짝짓기가 지금 안 된 거잖아. 1624년은 이괄에 난 바로 직후니까 이때 뭡니까. 총용청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이거 뭡니까.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자 어영청이 아니라 뭐라고 금이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막 그 5군형의 부대들 막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제대로 뭡니까. 기능과 설립연도를 제대로 표현한 거 있는 건 3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사실 12번 같은 문제는 올해도 기출됐어요. 그 다음에 2016년 10월에 경관에도 또 거의 비슷한 문제가 기출됐어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많이 다뤄두리던 문제잖아요. 우리 동영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 탕평비죠. 성균관에 세운 탕평비입니다. 쉽게 영조를 고르면 되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4번 자 2번 3번 4번이 워낙 맞죠. 정답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잘 봤다니까 향교의 유생명부의 이름을 올려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신양일 거야. 전통적인 사족들은 향약을 주관하면서 뭡니까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양력을 행사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거꾸로 된 거지. 여기서 말하는 정약용이 묘사한 약파가 사실은 구향이고 교파가 사실은 신양인 거지. 그 다음에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읽으면 전부 이건 교과서 지문 그대로 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진짜 기본이잖아. 제일 빠른 게 뭐야? 그렇죠. 니은 세종 때 신찬 팔도지리지 제가 팔도지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찬 팔도지리지가 중요하다 졸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억에 문종 때 고려사와 고려사절 그 다음에 그리고 디귿에 성종 때 동국통감 그 다음에 리을에 중종 때 신증 동국 여지성담이 되겠죠. 솔직히 15번 문제 정도 순서 나열은 우리 공시세계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 이거 뭐죠?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재물포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은 뭐죠? 텐진조약이잖아. 4번은 갑순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텐진조약이잖아. 그렇지? 3대 1적 짓기를 하면 정답이 쉽게 나오죠. 이 문제지를 카톡으로 쏴준 우리 연구실에 두 번째로 쏴준 친구는 다 맞았는데 이 16번 문제를 틀렸어요. 이 바보새끼 아우 이 문제 맞았으면 만점인데 이 바보새끼 자 그 다음에 자 17번은 뭐 워낙 쉬운 문제죠. 지일차 한일협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도 쉽죠. 여기서 제일 빠른 게 1905년 7월달에 카토미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디귿 1909년에 간도협약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틀렸다는 사람 바보새끼가 있어. 야 이거 어린이 운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20년 되지. 근데 내가 객관식 시험은 뭐라고 4대 1짝 짓기를 3대 1짝 짓기를 하면 된다 그랬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전부 1923년이야. 근데 동그라미 2번은 1915년이야. 그럼 답 뭐 쳐야 되겠어. 당연히 2번 답 쳐야지. 아니 여기 있는 이 어린이 운동 이거 이 선언문이 몇 년인지 나도 수업 안 했어. 그냥 어린이 운동 1922년 1923년이라고만 말했어.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린이 날이 어린이 날이 제정된 게 1923년이거든. 방정환 내가 그냥 어린이 운동 1920년대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내가 23년이라고 하는 연도 내가 애호라는 소리 잘 안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푸는데 이상 없잖아. 나머지 1번 3번 4번이 전부 절대 연도야. 졸라 유명한 절대 연도야. 한 새끼는 1915년이야. 방 못 쳐야 되겠어. 2번 답 쳐야 되는 거지. 이걸 틀려 이걸 뭐 쌤 어린이 어린이 날 뭐 이거 연도 저 몰라갖고 이거 좀 틀렸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에 20번 자 그나마 내가 봤을 때 난이도 중하쯤 되는 거야. 다 난이도 하고 그나마 난이도 중하쯤 되는 게 중상쯤 되는 게 11번이고 중하쯤 되는 게 20번이야. 좌우합적 실원칙이잖아. 내 깨알 같은 장난을 찾았지. 약 좌우합적 실원칙만 올해 올해 2018년에만 기출 단독 출제 두 번 됐다 이거. 내가 기출출 풀어보라 그랬지. 아우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하라니까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최신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똥라미 3번 왜 틀렸어. 그렇지. 본 합작 이혼회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걸 뭐로 입법기구라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입법기구라고. 알겠지. 좌우합적 운동 좌우합적 위원회가 지들이 뭔데 7.1파 청산을 지들이 하냐고. 좌우합적 실원칙에서는 지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입법기구 여기서 말하는 입법기구가 나중에 뭐야. 그렇죠.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 말하는 거지.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이 7.1파를 처단할 수 있는 조례를 자 뭡니까. 법령을 만들자라고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지. 왜 3번이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좌우합적 실원칙 제6조 6조 다 기출된 거예요. 기출된 거. 단독 출제됐다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저는 솔직히 체감적으로 봤을 때 올해 2차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쉽다고 봐요. 미세하게. 왜냐하면 11번 말고는 굳이 고민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차는 그래도 아주 쉽고 깔끔하긴 했지만 그 농지경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제헌헌법 문제 제헌우에 아주 거기서 고급말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둘 다 공교롭게도 현대사라서 여러분들이 저 뒷부분 올해 2차는 현대사에서 많이 나와서 8문제나 근현대 쪽에서 8문제나 나와서 여러분들이 근현대 쪽 소홀히 하던 애들은 대거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현대사가 5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근현대 쪽에서 그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안 나왔거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성적 분포는 이 3차가 더 좋지 않겠냐. 아마 모르게 몰라도 90.95조 만점은 의외로 적을 수가 있는데 90.95조 만 진짜 완전히 우리 강원도 말로 계락이 날 겁니다. 진짜 엄청 풍년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제발 아마 내년 4월에 경차 1차가 칠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간다고 바랍니다. 제발 노량진의 몇몇 경찰학원에서 시키는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좀 깔끔하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공부해도 무조건 95조 만점 나온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